그래, 이 매니저 말이 맞아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왜 당당하게 못해? 나요, 찬식 씨 진숙 씨 잠깐만요 찬식 씨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? 예 우리 언젠간 헤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? 아니요 찬식 씨 나 좋아해요? 좋아해요 찬식 씨 나 사랑해요? 사랑해요 아주요 사랑해요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